감사합니다 왜 돌리냐면은 저번달 20급 안으로 못 넣어가지고 뒷면 못 받아가지고 까먹기 전에 할라고요 제인아! 그 상대는 제인아! 후회하게 해드리죠 과연 그럴 수 있겠어요? 후... 후턴이라 뒤처? 응? 말채? 잘생겼다 2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동지 지동지 잘라봤자 하나 자르죠 요걸로 딜카드 뽑으면 요거 해야겠는데 요걸 잡아야겠는데 요걸 잡아야겠는데 요거! 전투 정보수 ... 이준 소중해지는 요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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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툴툴 마다지로 상대가 쓴 마법도 데미지올라야 이거에 터지는게 이거에 터지는게 미쳤어 이거 하는거보다 이만한게 알겠다 아니네? 끝났는데? 지동쥐를 어떻게 막으면 지동쥐를 어떻게 막으면 제이나 그 상대는 스랄 부엄 해머를 위하여 후회하게 해드릴죠 바람 부는 사람 먼저 만져봐 신 추웠어요? 욕심뽕 아유 머장부님 감사합니다 얼박나오나 엎뜨 마침 오겠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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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여기 이게 카운터네 카운터 도전 everywhere 아 아, 그거 동전찍 어? 지금 왜 여기다 지우려고 지금 왜? 아 이거 없앨라고? 없앨라고? 어? 물어봐서 렛았겠죠? 뭔데 두테만 뽑지? 반갑습니다 남인분들 아 스카라스 스카라스 스카라스깐 스카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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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리액션 한번 해야죠 감사합니다 스탑 무리 무리담으로 막아주시구요 아 서순 서순 야 서순 개구리 여기다 개구리 끝하죠 이 친구 개구리 나온 다음에는 트로그 절도검 돌크리트 온몸 비틀겠는데 이거 보면? 역시 이때는 반짝반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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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내야 돼 왜냐 이걸 내야 돼 왜냐 그냥이야 반짝반짝 어차피 기다려 질수도 있죠 저 엄크 뜨면은 질수도 있죠 갑자기 저는 엄크 뜨면 아 엄만 알지도 못하면서 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아 진짜 짜증나 그렇게 할 수 있죠 아 몰라 나한테 물어봐 아 모른다고 아 엄마 그렇게 할 수 있죠 반짝반짝 불편하네요 나가보겠습니다 아 알았다고 할 때 뭐하고 있는 줄 알아요 아 밥 나중에 먹는다고 할 때 뭐하는 줄 알아요 트위치 보고 있죠 전원 감사합니다 이번엔 널 믿었단 말이야 말 Hao 아 알았어요 아 알았다 알았다 이거 알았다 알았다 감사합니다.